공기놀어 공기놀어 잘한다 오 엄마 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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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 잘한다 저기 하나 저쪽에 자 오 잘하 자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소스 소스로 졸아 곱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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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스토네 맛있던데 맛있어 근데 오늘 침 맞고 부아먹더니 괜찮아요? 응 어떡해 근데 의사가 떨리는 거 어쩔 수 없대 침 맞아도 떨리네 그냥 편히 지내네 그냥 맞았다고 떨리는 거 없어지잖아 엄마는 또 약을 3개 드시잖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어서와 맛있어 이거 또 음 음 제 마음 편히 가지라고 의사가 얘기했잖아 그 뭐 침 맞았다고 그 다 병이 떨리는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 아 빨리 여름에 갔으면 좋겠다 으 음 음 아 날씨는 너무 좋다 빨리 놀아야 된다 빨리 놀아야 돼 들어서 드시지 마세요 손도 떨려 나가시는 분이 그냥 숟가락으로 드세요 들어가서 또 떨어트리면 떨어트리말고 그냥 숟가락 드시지 왜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저녁에는 감자 드시면 되겠다 그럼 감자 몇개 남았어요? 다 먹게 나 아까 다 먹게